이거는 큰 껑의 비름이에요. 보시면 많이 컸죠. 그리고 이건 원추리구요. 원추리.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이거는 아카시아 아카시아예요. 아카시아. 아카시아 나무예요. 아카시아 잎을 제가 좋아해서 꽃은 뭐 필까요? 근데 아카시아예요. 큰 껑의 비름 2년 전에 두 개를 심었는데 분홍색 꽃이 피거든요. 이렇게 많이 번져요. 그래서 제가 분양을 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많아졌어요. 큰 껑의 비름이랍니다.